자 대한민국의 열혈 영어 학습자 수험생 예비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대표 강사 김기훈 선생님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선생님의 시그너츄어 강의라고 할 수 있는 시그너츄라는 말은 그 사람이나 그 단체에 있어서 가장 대표로 내세우는 것을 우리는 시그너츄라고 하죠 자 그러한 리딩 스킬스에 대해서 사실 기본편과 실력편 그리고 원리와 개념 완성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자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가 그것을 이제 결정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또 그 이전에 리딩 스킬스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안내와 함께 강좌 선택에 대한 가이드를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기 위해서 자 이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해결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딩 스킬스가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진정한 리딩 스킬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리딩 스킬스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오해 그것을 갖다가 바로 잡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리딩 스킬스에 대한 강좌 선택 가이드를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는 이런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딩 스킬스 꼭 필요한가 자 일단 답부터 얘기하자면 yes it is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리딩 스킬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먼저 단어만 많이 알고 문법 지식을 바탕으로 번역만 잘 되면 그만일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단어 많이 아는 거 중요하죠 어휘력이라는 것은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아니 하다못해 우리 모국어로서 우리가 읽고 쓰고 듣고 말하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풍부한 어휘력을 갖추고 그것을 제대로 적자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 우리 국어 지식에 있어서 관건이겠죠 그리고 문법 자 사실은 문법보다도 문법이 아니라 구문에 대한 이런 지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문법이라는 것은 말의 규칙이고요 구문은 말의 짜임입니다 아무리 많은 이론적인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자 어때요? 수영을 하려면 물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물장구부터 쳐야 되고 킥보드를 가지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듯이 이 구문을 통해서 말의 짜임을 제대로 익혀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잘 될까? 번역도 아닙니다 번역이라는 것은 영어를 우리말 어순에 맞춰서 그대로 옮기는 것이고요 번역이 아니라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 선생님 해석이라는 거야 뭐 내가 늘 하고 있는 건데 아니 너는 주로 번역을 하고 있었을 거야 알겠어요 그럼 번역과 해석의 차이는 뭡니까? 번역은 말 그대로 문법 구문적인 지식과 어위에 대한 지식을 동원해서 영어를 우리말 어순에 맞춰 멋지게 옮기는 것 이게 바로 번역이겠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래의 희망이 나는 번역 문학가입니다 혹은 이런저런 번역가입니다 라고 한다면 번역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 상당히 여러분들의 인생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번역가로서 자 그러나 대개 그러한 경우도 매우 드물게는 있겠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이 번역가가 인생의 목표는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번역이 아니라 해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해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재구성해낸 겁니다 자 세계 저명한 영어 교육학자들 특히 독해 연구에 대해서 열을 올려온 그러한 학자들 같은 경우는 지문 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문을 대하는 학습자가 지문에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는 이러한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 의리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문 내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텍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뭔 말을 하고자 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그걸 갖다 여러분들이 끄집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거기에선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도 필요하고 또 영어라는 언어에 대한 구조독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도 확고하게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나아가 오지선다로 주어지는 데 있어서 정답은 하나고 나머지 네 개가 오답이 될 텐데 자 그 오답들은 경우에 따라 정답을 제외한 네 개의 오답 중에서 어느 하나가 혹은 두 개가 어느 세 개가 혹은 네 개가 전부다 정답까지 포함해서 오지선다가 전부다 아주 그럴듯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자 지금까지 수능의 최고 난이도 문제들을 보다 보면 대개가 정답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오답들이 상당히 선택 비율이 높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그것까지도 매력도 높은 오답도 여러분들이 제거를 해버리고 진짜 정답에 이를 수 있는 자 그런 정도의 실력 기반을 확실하게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리딩 스킬은 바로 어휘에 대한 것 또 특히 문법이 아닌 구문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한 문장 한 문장 해석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또 해석을 설령 번역이 아니라 해석을 정확하게 직독시켜려야 한다 할지라도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메인 아이디어와 요지와 또 타픽 주제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지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고하여 이해해서 의미를 성립해 내고 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매력적인 오답도 피하고 정답에 안착할 수 있는 자 그러한 능력을 총체적으로 길러주는 것이 바로 리딩 스킬입니다 자 그걸 당연히 배워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고 근데 모든 것을 다 똑같은 비중을 두고 읽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혹자들은 이러한 호들갑을 떨어요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휘의 수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다 지문의 길이와 어 문제의 난이도는 상관관계 함수관계가 없습니다 왜냐 아무리 길어진다 하더라도 일단 패라그래프 달락 단위이거나 패라그래프가 두 개에서 많게는 네 개 정도 모여있는 그런 패시지일 뿐입니다 자 거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패라그래프란 건 뭘까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그걸 분명히 다루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게 담겨있는 문장 그리고 우리는 타픽 센텐스를 합니다 자 먼저 어떤 문장이 타픽 센텐스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고요 타픽 센텐스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고 한다면 자 그 지문에 대한 이해는 끝난 겁니다 나머지 모든 문장들은 그러한 타픽 센텐스를 뒷받침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 즉 논거로서 제시가 되는 것이고 예시나 상술이나 부연 같은 것을 바로 논거 제시에 사용을 하겠죠 그런데 그런 거에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요 과연 내용 일치 문제가 아닌 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글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 수험생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빈칸 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빈칸 아무데나 만들지 않습니다 타픽 센텐스 부분에다 만들던가 아니면 타픽 센텐스를 결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예시나 상술 부분에다가 드물게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지문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글의 핵심을 뒷받침하는 것 그것을 중요도를 사실상 타픽 센텐스보다 좀 낮춰버릴 수 있는 거죠 필요의 의상에 과감하게 스킵할 수 있는 능력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어떤 문장이 타픽 센텐스가 두괄식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중괄식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미괄식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양괄식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아예 타픽 센텐스가 없는 문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타픽 센텐스가 없다고 해서 주제문이 없는 걸까요? 주제문 자체가 나타나지 않았을 뿐 분명히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다만 추론이 필요할 뿐이죠 타픽 센텐스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스토리텔링이고요 스토리텔링이 왜 할까요? 바로 시사점과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스토리만 나온 상태에서 누구라도 명명백백하게 오해 없이 그 스토리가 줄 수 있는 시사점과 교훈을 추론해낼 수 있는 지문만을 대상으로 해서 출제를 할 것이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가장 합당하고 타당한 바를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오직 열거만 돼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사과, 배, 딸기, 포도, 키위 한마디로 과일이라고 여러분들 일반화 시켜낼 수 있겠죠? 그럼 그게 바로 주제가 되는 거죠 별도로 밝힐 필요가 없고 글을 읽는 독자가 추론하도록 그렇게 만든 경우인데 그렇게 스토리텔링과 그냥 단순 열거를 한 지문을 제외하고 주제문이 없는 문장은 없습니다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제문 정작으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요지 그걸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지문의 길이가 아무리 길어진다 할지라도 중언, 부언, 사족을 하고 있을 건 글의 핵심은 그것이 하나의 문장으로 주어진 건 80단어짜리 하나의 패러그래프로 주어지건 120단어의 패러그래프로 주어지건 우리가 정확하게 핵심을 파악해서 이해하는 데에는 아무런 차이와 지장이 없게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럼 이제 리딩 스킬스는 결론적으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갖다가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런 리딩 스킬스를 둘러싼 많은 논란과 혹은 오해들이 있다는 게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리딩 스킬스에 대해서 자, 직접 이 리딩 스킬스라는 것을 대학 입시, 독해 공부를 하는데 도입을 한 원조로서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딩 스킬스란 뭐냐면 자, 번역도 아닌 일반적인 해석까지 한다고 칩시다 고문 독해를 통해서 거기서 나아가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글 전체의 주제 그리고 요지를 어떻게 한눈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빠른 속도로 글을 읽으면서 찾아내게 됩니다 영어 독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창한 독자는, 유창하게 글을 읽는 사람은 지문에 나타나는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일 수 없으며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필요한 정보만 선별적으로 수용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길러줘야만 합니다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이걸 가르치는 거고 그래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선별적으로 해서 당연히 중요한 것은 취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건너뛰는 스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죠 다만 여기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한 것으로 착각을 하거나 알겠어요? 또 반대의 경우 이러한 논리적인 오류가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도 역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철저하게 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정확한 말에서 이 Reading Skills란 뭐냐면 내용 스키마와 형식 스키마를 합쳐놓은 건데 스키마란 말 들어봤습니까? 이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독일의 철학자 인마누엘 칸트가 주창한 개념입니다 스키마라는 것은 말하자면 선험적 지식이죠 먼저 경험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식에 있어서도 빈익분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험적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용이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 스키마라는 걸 사실 우리는 우리말로 돼 있는 글을 읽을 때는 사실상 어휘나 구문적인 것에 대한 간섭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왜? 우리말이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선험적 지식을 잘 활용을 해서 독해를 수월하게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영어가 외국어이다 보니까 모르는 단어도 상당한 수준이고 또 해석이 막히고 꼬이는 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들을 읽어가면서 직독시키를 하는 것이 좀 미흡하다고 했을 때에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배경 지식, 선험적 지식을 활용을 해서 읽어나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 스키마를 제대로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오직 언어적인 처리에만 몰입을 하다가 지문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그럼 이 선험적 지식으로서의 내용 스키마라는 것은 그러한 배경 지식만 가리킵니까? 아니죠 거기에서 나아가 그 지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휘와 구문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로 내용 스키마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사실상 선행되어야 될 과제죠 선행되어야 될 과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내용적 스키마가 특히 그 중에서도 문법과 구문과 어휘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부터 먼저 다지고 와서 가겠다 자 그거는 사실상 예비 고1이나 그래도 상대적으로 시간이 수험생들보단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예비 고2한테는 가능한 일이 되겠지만 사실 예비 고3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약한 어휘나 문법이나 구문을 먼저 한 다음에 리딩 스킬로 넘어가겠다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2015학년도 당장 발등에 떨어지는 수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겨울방학에 제대로 잘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이따가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는 유형별로 그리고 지문의 구성별로 제대로 핵심을 파악해내고 매력적인 오답을 피하고서 정답으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이고 그래서 그것은 바로 보편적인 진리라는 것을 꼭 명심해 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리딩 스킵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형식 스키마라는 것은 뭐냐면 형식 스키마라는 것이 바로 영어의 지문 전개 방식 또 영어에서 또 글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핵심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보충 설명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등등에 관한 전체적인 독해에 대한 틀, 얼개 이걸 잡아주는 게 바로 형식 스키마가 되는 것이고 그건 당연히 내가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용 스키마에 대한 것은 활성화를 시키는 거고 형식 스키마는 철저한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독해 지문을 전체적으로 조감을 하고 핵심과 핵심이 아닌 것을 가려서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게끔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주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는 정말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론적 배경도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수능 도입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모든 기출 문제를 다 분석을 해보고 강의를 해왔으며 항상 수험 현장에서 수험생들과 같이 호흡을 해온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이론적으로 부족한 것을 계속해서 메꿔나가야 하고 그리고 성공한 수험생들의 성공당뿐만 아니라 실패한 수험생들의 그러한 불만의 소리까지 다 청취를 해서 점점 진화를 시켜나가야 제대로 된 리딩 스킬 강의를 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리딩 스킬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오해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리딩 스킬은 김기현 선생이 만들었나? 아니죠. no. 아닙니다 자 리딩 스킬이라는 것은 분명히 영어를 모국어하는 나라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초등학교에 보면 읽기, 쓰기,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거기서 바로 읽기가 가르치는 것이 바로 리딩 스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리딩 스킬에 대한 것은 분명히 사실 뭐 토프를 끝내고 미국 대학으로 유학을 갔지만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만약에 ESL 과정을 English에서 Second Language라고 해서 ESL 과정을 들어야 된다 반드시 배우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이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이걸 만들어내게 된 건 사실상 1993년도에 1994학년도 수능이 도입될 무렵에 7차례에 걸쳐서 예비평가가 주어졌었는데 선생님은 92년도에, 지금부터 92년도면 정말 20년이 넘은 예전인데 그때 영어를 가르치고 있던 중에 그때도 선생님은 사실 보통 시중에서 있는 참고서 거기다가 선생님이 만든 보충자료들, 읽기 자료들 해서 강의를 하던 시절이었죠 누구라도 다 그랬지만 근데 수능이라는 시험이 도입된다고 예고가 있고 그런 예비평가를 보니까 이건 영어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었던 거예요 그 이전까지 학력고사라는 시험이 영어에 대한 언어학적 지식을 평가하는 데 그치고 있었다고 한다면 수능은 완전히 의사소통 기술, 의사소통 능력으로서의 영어를 평가하겠다는 그러한 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그러면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뭘 해야 되는가 해서 그때부터 닥치는 대로 영어 교육과 관련된 특히 도쿄와 관련된 국내외 서적들, 자료들, 문헌들, 논문들을 탐독을 해가면서 그때그때 수준에 맞는 리딩 스킬스를 만들어갔던 거고 2002년도에 메가스터디의 강의를 개설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인터넷 강의를 통해 전국으로 보급하기 시작한 것이었을 뿐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원래 존재하던 것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재편, 재구성해서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리딩 스킬스는 요령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요령이라고 판단이 되는 학생들은 일단 문제가 뭐냐면 형식 스키마 이전에 내용 스키마에 대한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어휘력도 부족하고 문장 해석 능력도 부족한 구문 실력이 약한 학생들한테는 이건 자칫하면 정말 요령으로서 전락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르치는 리딩 스킬스는 절대로 요령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이거에 대해서 형식 스키마를 정확하게 활성화시켜서 영어 독해라는 것이 처음에 얘기를 했죠. 독해라는 거 지문 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읽는 독자가 그 의미를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은 제대로 실력 기반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실력 기반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리딩 스킬스를 하다 보면 이것이 그냥 한낱 말도 안 되는 요령으로 전락되어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정확한 가이드를 정해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압도적인 일위를 하면서 대한민국 영어과에 있어서 계속해서 일타강사의 지위를 가져오다 보니까 모든 영어 선생님들의 집중적인 표적, 또 집중적인 연구의 대상이 됐었죠. 그러면서 뭔가 뭐라 그럴까요? 어떤 해계문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약간 음해성의 이야기들도 많아왔던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리딩 스킬스는 절대로 요령이나 꿈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리딩 스킬스에 대한 것을 제대로 잘 모르고 즉 말하자면 형식 스키마에 대한 활성화를 모르고 그저 영어는 단어 많이 외우고 해석만 잘하면 장땡이다 라고 하면서 뭔가 점수는 오르지 않고 혹은 시간이 부족해서 헤매고 있던 학생들이 제대로 그들의 내용 스키마에 대한 것을 활성화시켜주고 형식 스키마에 대한 철저한 학습을 이뤘을 때 정말 수강 도중에도 수십 점씩 점수가 오르고 자 그리고 정말 5등급 이하의 점수에서 출발해서 1등급으로 혹은 만점으로 이렇게 수능을 마무리 짓는 학생들 많이 배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도 인정을 합니다만 우선적으로 수준에 맞지 않는 강의를 무리하게 택해서 가거나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뭔가 병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것집적 저것집적 되다가 죽도밥도 안 되는 상태에서 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 희생양은 필요할 것이고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나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만약에 영어에 대한 본질적으로 리딩 스킬스를 습득하지 못한 채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계속해서 영어는 발목을 잡게 되고 고생을 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그럼 리딩 스킬스로 해결되지 않는 지문도 있다? 절대로 없습니다. 매우 잘 쓰여진 글을 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다만 읽어야 되는 부분이 많을 수도 있고 드물게는 전체 지문을 완벽하고 꼼꼼하게 소화를 해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지문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런 리딩 스킬스가 적용이 안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리딩 스킬스라는 것 자체가 뭔가 한 두 줄 문장을 읽고 해결하자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눈으로는 다 읽고 있는다고 쳐도 거기서 핵심과 핵심이 아닌 것을 갖다가 가려내자는 거고 문맥상으로 전체적인 글의 흐름에 대해서 구조를 짜내고 거기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지 그냥 이미 교재 연구가 다 있는 영어선생이 자 이게 주제문이지 밑줄 거 이렇게 하자는 것이 리딩 스킬스가 절대 아님을 여러분들 꼭 명심해야 되고 리딩 스킬스로 해결되지 않는 지문은 절대로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잘못 쓰여진 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지금 순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인 선택 강의 선택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그걸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1, 2학년인데 모의고사가 3등급 이하입니다. 전국 단위 모의고사예요. 내신 같은 건 문제없고요. 알겠어요? 그리고 고3미 대능생인데 모의고사 혹은 실제 받던 수능이 3등급 후반 어쩌다 요행이 3등급은 되는데 턱걸이 없거나 4등급이다. 그리고 독해 강의를 처음으로 수강해 보려고 한다. 자 그런 경우로 한다면 그리고 또 수능 독해 문제 유형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은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천일문 기본 정도 구문 강의를 수강을 했는데 독해 문제를 통해서 실전 감각을 기르고자 한다. 자 이럴 때 해야 되는 건 세대 첫 단추 독해 모의고사 세대 첫 단추 모의고사 독해 유형편 요게 이제 강의를 리딩 스킬스 기본으로 하게 되는 거죠. 더러운 학생들 이게 쉽다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자 그러나 그런 학생들은 또 강조 선택을 잘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방금 제시한 그러한 등급 범위라고 한다면 당연히 맞는 그런 수준임을 꼭 알아주기 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가 2등급이에요. 그리고 고3에는 N수생인데 모의고사 2등급 후반 턱걸이로 후반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3등급 중반에 걸치고 있다. 실제 수능을 받는데도 그러하다. 그리고 리딩 스킬스 기본편 강의를 수강을 완료를 한 학생이다. 그리고 기본보다 난이도 높은 지문으로 본격적인 수능형 리딩 스킬스를 배우고 싶다. 자 이런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리딩 플레이어를 갖고 강의를 진행을 하죠. 리딩 플레이어. 그게 바로 리딩 스킬스 실력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1,2 모의고사를 보면 1등급이 나와요. 그리고 고3에는 N수생인데 모의고사 2등급 이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수 어휘와 구문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러나 문장별 해석은 되지만 전체 지문 내용에 대한 이해의 고도가 떨어져서 정답을 고르지 못하거나 시간이 형편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제대로 시간 내에 풀지 못하고 찍는 문장도 덜어 있다. 그리고 2014학년도 수능 포함 고난도 기출 문제로 리딩 스킬을 최종 정리하고 독해를 완성하고 싶다. 사실상 난이도된 예측은 금물이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공부를 해야 되느냐. 2011학년도 수능이 만점자가 0.23%였었죠. 그리고 2014학년도가 만점자가 0.7%가 안 됐었고 그리고 2014학년도 B형이 0.4%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2011학년도, 13학년도, 14학년도 B형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수월하게 되어야만 여러분들은 2015, 16, 17, 18 이렇게 적어도 현 정권이 유지되는 동안 수능이라는 기본 틀이 정책으로서 제대로 유지가 되는 동안은 그것이 여러분들이 꼭 지향해야 될 목표점입니다. 그러니까 2011학년도, 2013학년도, 2014학년도 B형을 수월하게 해결해낼 수 있는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을 도약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Reading Skills 원리와 개념 완성편이 되는 것입니다. Reading Skills 원리와 개념 완성편 지금 이제 이번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새롭게 강좌 제작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총 36강인데 4강은 스튜디오 동영상으로 미리 워밍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현장 강의를 통해서 5강부터 이제 36강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리고 이 Reading Skills 원리와 개념 완성편은 어려워지기는 수능 시험에 충실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죠. 자 그리고 Reading Player와 또 첫 단추 독해 모의고사 이것에 대한 강의도 계속해서 신규 제작을 해나가도록 할 겁니다. 좀 시차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우선은 이번에 새롭게 제작되는 강의가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2013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내용이 구성이 강화가 되었고 그리고 질문에 대한 난이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강좌를 선택을 해주면 될 텐데요. 자세한 것은 각 강좌의 전반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도록 하고 사실 Reading Skills 원리와 개념 완성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시중 출판 안 하고요. 한 내년 정도의 내용을 좀 더 시중 출판용으로 맞춰서 하게 될 텐데 앞에 얘기했었던 세듀 첫 단추 모의고사 독해 유형편 그리고 Reading Player는 시중에 출판되어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이런 서점을 통해서 이 내용을 훑어본 다음에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Reading Skills에 대해서 비난을 하던 선생님들도 요즘 다 Reading Skills라는 제목을 사용한다든가 Reading Technic 이런 말을 쓴다든가 등등등 이런 식으로 독해 기법에 대한 강의를 본격적으로 하게 됐다는 게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준비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본인이 우리말, 즉 국어 비문학 독해, 영어 전반에 걸친 이러한 독해 능력 자체가 부족한 경우는 Reading Skills 아무나 함부로 가르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 정말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걸 꼭 염두에 둬야 되고요. 학습하는 입장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잘 선택을 하고 내가 각 강좌마다 제시해 준 그런 가이드를 확실한 지침으로 삼아서 강좌 선택을 잘 하고 내 강좌마다 내가 요구하는 부분을 충실하게 잘 따라주게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은 전혀 시행착오 없이 그런 시간과 비용과 그런 노력에 대한 성과물을 놀랍게 향상된 점수로 분명히 보답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걸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Reading Skills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충분히 이해를 도모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강좌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서 오늘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